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위젯 컨테이너에서 현재 생성된 위젯 전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위젯을 반환할 경우에는 ExportWidget 함수를 모든 위젯을 삭제할 경우에는 RemoveWidgetAll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젯 컨테이너입니다. 위젯 컨테이너 상단에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위젯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트리거를 세 번 클릭하여 위젯을 총 3개 추가하십시오.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위젯 컨테이너 상단의 두 번째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있고 이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ExportWidget 함수가 실행됩니다. 브라우저에서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현재 생성된 3개의 위젯에 대한 정보가 JSON 데이터로 반환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젯 컨테이너 상단의 세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WeMoveWidgetAll 함수가 실행됩니다. 실제 브라우저에서 세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모든 위젯이 삭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여 위젯들을 추가한 후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모든 위젯들의 정보가 반환되고 세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위젯이 모두 삭제됩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막 by 자막 by 자막 by 민지어 서arin.거zren.op apgeleghorn